유튜브 카메라 찍고 있어. 한 말씀 해주세요. 유튜브 카메라에 대해 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밝다고 생각합니다.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찍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찍히지 않기를 원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됐어요. 이번 주말에. 구글맵처럼 그걸 해야죠. 모자이크 처리. 구글맵 보면은 차, 플레이트를 다 막잖아요.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뭔가 그런 처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오늘 주말에 썼는데요. 이거를 꺼내기 힘들어가지고 이걸 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 선배님의 스토커너를 내가 빼니까 걔네들은 they wanna be taken for us. 막 이렇게 돌아온 거. 그러니까 뭐 저거 왜 저거 하고 있어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네. 밝지 않은 미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